갑자기 전화가 타투로 있으셨어요. MC 신동원 씨인가요? 네, 양준형입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오시엔으로 갑니다. 고시엔역에 대략돈다. 고시엔역에 대략돈다. 고시엔역에 대략돈다. 고시엔역에 대략돈다. 고시엔역에 대략돈다. 고시엔역에 대략돈다. 고시엔이는 5주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아다치미치루의 만화 H2, 리비크, 터치 이런 주인공들이 있습니다. 한심타이거즈 여기가 한심타이거즈라는 야구팀의 선구점이기도 한데 여기의 롱프로닝이 바로 한심타이거즈로 선입합니다. 이 점을 붙여 있네요 오승환 선수가 뛰었던 한승파이거를 꿈꿔치고 있습니다 역시 메포수들이 되게 많이 있네요 한 바퀴 일단 둘러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야구장 전개도 같은데 제가 지금 여기 빨간색 점에 있고 쭉 이렇게 따라서 올라가다 보면은 여기 외야 쪽에 이렇게 고시엔 플러스라고 보여요 여기를 가보면 뭔가 투어라든지 그런 관련된 소식들을 지금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지금 입장의 외곽을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이렇게 고시엔을 배경으로 그려졌던 이제 야구 만화들 포스터가 쫙 붙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했고 여기 온 이유인 마다침집에 만화 주인공들이 다 같이 그려져 있어서 일본 전국 일주를 하는 동안에 통틀어서 가장 지금 취향을 저격하는 장소에 왔다 너무 기쁘다 너무 기쁩니다 왜냐하면 일단 무작정 온 거고 그냥 고시엔 부장을 한번 둘러놔 보자 한신 타이거즈의 홍구장이기 때문에 이런 야구 만화의 어떤 흔적이 있을까를 전혀 모르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곳곳에 이렇게 아다침이 7회 만화들의 흔적들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게 무슨 날인 것 같다 고시엔 부장 공주명까지 220일 나가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 같아요 이게 100년이 된 경기장으로 노후됐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 굉장히 고풍스럽다 그런 분위기 많아서 여기 앞에 두 손 플러스가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서 이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들어왔는데 지금 안 하나 안 아파서 지금 이 매표소가 휴업 종료가 오늘이 크리스마스 빨간날은 아마 휴무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살짝 지도를 보니까 여기가 고배랑 완전 가깝더라고요 고시엔이 서울로 따지면 약간 성암동 정도에 있는 것 같고 고배가 약간 김포 그쪽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밥을 먹으면서 한번 고배에 잠깐 찍먹을 게 있을지 좀 둘러보고 결정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고시엔은 봐서 내일 다시 올 거예요 내 최애 장소를 찾아는데 너무 아쉬워서 지금 고배를 갈까 했는데 고배에 또 세계에서 제일 긴 현수교가 있대요 아카시 대교라고 보러 갈만 하겠다 그래서 이제 가려고 했는데 아카시 대교에 어떤 뮤지엄이나 공간이 또 있는데 거기도 구글맵으로 봤더니 오늘 휴무 제가 어차피 내일 다시 여길 올 생각이거든요 부장 투어도 할 수 있고 여기 또 뮤지엄도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할 수 있어서 여기서 낮 시간을 보내고 고배로 넘어갈 거예요 야경이 엄청 이쁜가 봐요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없죠 확인 안 하고 온 제 잘못이니까요 지금 고시엔의 역사를 제가 발로 밟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야구장 옆에 바닥에 벽돌에 대회별로 역대 우승한 학교들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게 다 학교 이름인 거거든요 비워져 있는데도 있고 여기가 다가 아니고 보세요 여기도 다예요 여기도 다고 그리고 여기도 다예요 여기도 다고 여기도 다예요 지금 다 다른 바닥을 보여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다고 이런 식으로 저 끝까지 계속 있어요 미쳤죠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 왜 이렇게 학교 이름이 많은가 수학 위에는 아마 우승 학교 이름인 거 같고 여 밑에들은 다 출전 학교 이름이래요 출전 학교들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제 야구 인프라적인 면에서 맨날 이제 한국이 일본한테 왜 못 이기냐 이런 거는 선수들을 탓할 게 전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인프라를 갖추고 선수들을 키워내니까 진짜 오타니 같은 선수도 나오고 훌륭한 많은 선수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지금 이 정도 성적을 내는 것도 대단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또 왜 그렇게 생각하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렸을 때 야구선수가 꾸미기도 했고 뭐 집에서 단칼에 이제 거절당해서 시작도 못 해보긴 했지만 야구부가 있는 학교를 다녔어요 저희 학교가 중고등학교 통합으로 청룡기를 우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또 응원부였는데 동대문 야구장 가서 열심히 응원을 했던 그 기억이 생생하고 그 추억이 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아 지나가는데 문이 열려있어서 살짝 경기장 안 잔디가 보입니다 내일은 들어갈 수 있겠죠 고시엔을 떠나기 전에 야구와의 인연 왜 야구를 좋아하는지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해요 일단 저는 정말 초등학교 때 터치 H2 이런 야구 만화들을 보고 야구를 진짜 되게 좋아하게 됐고 아 나도 야구선수가 되고 싶다 마침 한국에도 야구가 굉장히 인기 스포츠였고 그러던 중에 제가 다니던 중학교가 야구 명문이었어요 그래서 야구부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테스트도 보려고 했고 야구부 친구들이랑 엄청 같이 연습도 좀 하고 나름 인정 받아서 야 부모님한테 한번 말씀드려봐 야구 같이 하자 이런 제안도 많이 받았었는데 일단 부모님한테 단칼에 거절 당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제 힘으로는 그래서 야구선수의 꿈은 그냥 물거품이 됐지만 학교가 야구뿐만 아니라 농구부도 정말 굉장히 유명했고 와이스 학기부도 있었어요 그래서 응원단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왜냐면 결승전 가면 전교생이 응원을 가요 단축 수업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응원을 진두지휘하기 위해 응원반이라는 특별활동이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응원반에 들어가서 열심히 응원을 했었는데 기억에 남는 게 동대문 야구장이 지금은 없지만 중고등학교 야구의 성지였죠 고시엔처럼요 그래서 역사가 없어져서 좀 아쉽긴 하지만 청룡기 때 중학교랑 고등학교가 같은 날 둘 다 우승한 날이 있어요 저희는 중고등학교가 같이 붙어있어요 그냥 한 울타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다 같이 응원을 합니다 중등부 결승이 끝나고 바로 고등부 결승을 했는데 고등학교 결승전에서 5대2로 이겼어요 지금도 스코어가 아마 기억이 날 정도인데 그때 이제 굉장히 유명한 야구선수죠 김선우 선수가 고등부 에이스였고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김선우 선수가 에이스로 완투를 하고 그리고 결승 홈런까지 때렸어요 제 기억이 맞으면 완전히 혼자 붙이고 장부치고 다 해서 우승을 했었고 그 당시에 고등부에 잘하는 선수들이 많았어요 손지현 선수도 있었고 박용택 선수도 있었어요 아마 중학교에 박용택 선수가 있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너무 오래해서 가물가물한데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이 알아주는 야구 매니아였어요 저는 삼성라이온즈 팬이었는데 그때 인터넷이 없을 때라 매일 아침에 오면 교과서를 보지 않고 스포츠 신문을 펴놓고 전날 경기 결과를 분석을 합니다 그때는 8개 구단이었는데 그때 신문에 이렇게 매 경기 기록을 분석한 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분석을 하는 거죠 제가 아마 그대로 쭉 갔으면 지금 쿠라구 분석하는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고도 남았을 거예요 이미 초등학교 때 모든 구단의 전력을 다 파악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때 스포츠 토토가 있었다 저는 진짜 재벌됐을 겁니다 다 맞췄어요 진짜 그래서 라이온즈를 응원했었죠 양준혁 선수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위풍당당한 모습에 양준혁 선수가 신인 때 야구 중계를 보는데 와 뭐 어디서 막 뭐랄까 그전까진 이만수 선수가 짱이었는데 김성래 선수도 있었지만 아무튼 양준혁 선수가 해성같이 등장해서 와 한국 시리즈에서 결국에 해태 타이거즈한테 졌지만 어쨌든 신인상을 받아요 지금도 외우나 한번 기억을 해보면 양준혁 선수 기록이 3월 4푼 1일 타격왕 그리고 23홈런 홈런 2위 90타점 그정도 됐던거 타점도 2위 근데 그게 방위공무를 하면서 이뤄낸 성과에요 그때 신인왕 2위가 이종범 선수였고 그때 신인이 엄청났는데 이대진 선수도 있었고 이상훈 선수도 있었던거 같고 다 가물가물하네요 근데 그때 진짜 신인들이 엄청 활약을 많이 하네요 나 그렇게 기억이 되고 MVP는 김성래 선수가 받았어요 타율이 3할 정도 됐던거 같고 28홈런 홈런 91타점 탔죠 그정도로 기억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나서 쭉 삼성라인즈를 응원했죠 열렬히 응원했고 야구장도 많이 갔어요 저 집에서 야구장이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에 야구장도 많이 가서 응원도 하고 그랬는데 성인이 되고 어느날 양준영 선수가 은퇴를 한다 기사를 본거죠 그때 제가 이미 다 커서 랩을 하고 회사도 다니고 있을 때였던거 같은데 나의 어떤 영웅이었던 양신에게 뭔가 선물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은퇴 헌전곡을 발표한 적도 있어요 위풍당당 양신이라고 제가 그냥 멋대로 허락받지 않고 만들어서 양신의 은퇴를 기념하기 위해서 발매를 했죠 근데 양준영 선수 이제 은퇴식을 TV로 지켜보고 있는데 경기가 끝나고 은퇴식 하면서 양준영 선수의 그동안의 하이라이트 선정 영상에서 그게 방송되면서 제가 헌정한 그 노래가 배경음으로 쓰인거죠 심지어 위풍당당 양신 MC 신고가 이렇게 써있어요 방송에서 양준영 선수의 은퇴식에 제 목소리가 함께 했다 아 이거 아주 아주 의미있는 일이잖아 특히 팬 완전 오래된 꼭 여기서 불러야 되는 얘들아 얼마 지나서 갑자기 전화가 타투리 쓰셨어요 엠씨 신고한 씨인가요 이랬나 왜 양준영입니다 양준영입니다 이랬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진짜라 이랬는데 아 깜짝 놀라요 지금 진짜 한번 만나죠 만났죠 영혼과의 만남 야구재단 사무실을 양재동 쪽에 오픈하셔서 토이동이었던 것 같은데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밥도 먹고 그 이후로도 고기도 사주시고 음악 관련된 게 뭐 필요하다고 하시면 제가 조금씩 스케줄링 해드리고 디자인이 필요하다 여러분 좀 도와드린 적도 있고 그렇게 좋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던 기회였고 제가 해외 나가고 이러면서 이제 조금씩 연락을 못 드렸고 지금은 연락을 드릴 수는 있는데 지금은 연락을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에요 제가 좀 더 유명해지면 양심과 함께 여행을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지금 드네요 결혼하셔서 굉장히 잘 살고 있는 거 방송으로 보고 있어서 굉장히 바쁘신 거 같고 지금 생각해도 양준혁 팬만이 쓸 수 있는 그런 가사를 그 미풍당당 양신이라는 노래 녹여냈습니다 아무튼 그거 외에도 저는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LA에 가면 다저스 구장 가서 그날은 류현진 선수가 나오는 날이었는데 컷쇼가 대신 나와서 류현진 선수가 등판을 못 봤지만 대신에 컷쇼의 전성기 투구를 봤습니다 지금은 야구를 예전만큼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옛날에 라이온즈 선수들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로 선수들에게도 좀 실망을 했고 야구단 운영이 이제 삼성 계열사로 넘어가면서 운영에 대한 불만도 굉장히 많았고 팬으로서 못하는 건 응원할 수 있죠 근데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구단을 잘 운영할 의지가 많이 보이지 않는다 관심을 거두었습니다 요즘에는 해축에 빠져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사회인 야구도 했었고요 사회인 야구도 하면서 되게 즐거운 시간도 보냈었고 야구선수를 하지는 못했지만 사회인 야구선수로서 잠깐 유니폼을 입는 그 기쁨도 맡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잘했어요 5알 넘게 쳤어요 첫해는 3알 넘게 치고 다음해는 5알 넘게 쳤어요 그 다음엔 제가 계속 해외 일하러 다니고 막 이러면서 또 코로나 오고 이러면서 못했는데 사회인 야구는 또 할 수 있으면 하고 싶네요 너무 하고 싶고 야구라는 스포츠가 정말 재밌어요 얘기가 길어지니까 저와 야구에 대한 어떤 인연은 여기까지 하고 도대체 저는 남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사카는 플랫션 소리가 많이 들리네요 오사카는 플랫션 소리가 많이 들리네요 도대체 오사카는 플랫션 소통스로 눈에 마치 와사카는 그날 나이 캠프 가스 고통 또 들어온 이유는 감기가 확실히 걸린 것 같아요 또 약간 몸살 기운이 확 있어서 어제 제가 오메다 쪽 숙소에서 잘 때 거기가 진짜 굉장히 추웠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확실히 아 감기다 이 약이랑 이 약 지금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부디 내일 컨디션이 좋아지길 바라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안 아픈 거잖아요 장기 여행이니까요 그래도 한 일주일은 더 남은 것 같은데 빨리 낫는 방법밖에 없죠 마지막으로 오늘 크리스마스잖아요 이렇게 타지에서 혼자서 외롭게 지내다가 아프기까지 하고 되게 서러울 수 있지만 저녁 먹으면서 깜짝 놀란 게 이렇게 유튜브 스튜디오를 켜봤어요 최근에 올린 영상 중에 캐나다 제스퍼뱀프를 여행했던 영상이 갑자기 엄청나게 또 많이들 봐주신 것 같아서 정말 너무너무너무 놀랐고 감기약보다 그걸 보고 기운이 진짜 많이 난 것 같아요 저는 이 피드백은 저에게는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힘이 많이 납니다 제가 음악을 언더그라운드에서 했을 때도 그렇고 뭐 글을 막 써서 인터넷에 이래저래 브런치라든지 여기저기에 올렸을 때도 그렇고 피드백이라는 게 창작자들한테는 정말 원동력이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돈보다 더 창작자를 계속 유지시켜줄 수 있는 건 음악을 듣는 리스너들 그리고 혹은 글을 봐주는 독자분들 유튜브 영상 같은 것들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이런 분들이 콘텐츠를 소비하고 즐겨주고 또 좋아해주고 그런 행위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힘을 준단 말이에요 어쩌면 여러 가지로 오늘 되게 힘든 하루일 수도 있었는데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회수며 댓글 하나하나 너무너무 저한테는 힘이 되고 있고 그 원동력을 기반으로 또 약도 먹었으니까 오늘 북차고 일어나서 내일 또 좋은 콘텐츠를 촬영하러 고배도 가고 UCM도 가고 슬리핑 버스도 잘 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네요 너무 많이 안 아팠으면 좋겠고 아직은 며칠 남았으니까 정신력으로 한번 버텨보고 그렇게 일본 전국 유출 무탈하게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저는 덕분에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보다 해피하게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어요 정말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도시인에 오긴 왔는데 일어나는데도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약을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밥을 먹겠습니다 지금 얼핏 봤는데 문을 연 것 같아요 몸이 더 안 좋아지기 전에 후딱 보겠습니다 크림 야구 배팅 머신이 있는데 여긴 또 따로 계산을 오늘은 해야되나봐요 그래서 이따가 일단 강물관이랑 야구장 타워를 끝내고 뭐 와볼 수 있으면 기운이 있으면 와볼 수 있으면 하 деся잉 밤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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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아 누가 찾았어요 B.A B 이걸 불리갔습니다 진짜 아 아픈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다시 오는 그런 그 보람이 생겼습니다. 굉장히 놀랐습니다. 메이페이의 유니폼까지 저는 진짜 놀랐습니다. 연합층이 좋지요. 사이닝이 좋습니다. 그 이후에 맞게 핸드폰 83jo정 랩이 anything you can find me David H2 H2는 안 푸셨으면 그냥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순서를 굳이 정하면 제가 여기로는 터치, H2, 닉스. 이게 약간 마주입니다. 다 비슷합니다. 비슷함에서 좀 달라요. 그래서 더 좋은. 외화베스트리니에서 야구장을 한눈에 그려잡고 있을 수 있는 장소입니다. 한눈에 보이시죠? 전광판이 바로 앞에 있고 여기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스팟까지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경기장 내부 투어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너무 아쉬운데 고시에는 고시입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굉장히 친절하셔서 제가 이거 시간 다 돼가지고 지금 경기장 내부 투어하고 다시 들어오면 안 되냐 그러면 다시 못 들어옵니다. 여기는 칼같잖아요. 한 번 들어오면 끝이 다 돼서 빨리 들어와서 사진 찍고 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서 막 따라오셔가지고 사진도 찍어주시고 감사합니다. 또 자칫 촬영을 떠면 정작 제일 중요한 데를 못 볼 뻔했어요. 명기센터에 경기장 내부 투어를 할 수 있습니다. 특혜를 가지고 오세요. 계속 이렇게 해서 목에 걸라는 얘기 같아요. 볼펜 투수들이 몸을 푸는 곳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되게 넓어요. 이게 선수들이 실제 쓰는 배트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무게가 좀 있어요. 수수교체 타이밍이 되면은 이 인터폰으로 수수교체 지시를 내리고 여기 볼펜에서 몸을 푸는 선수들을 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펜 연습장을 둘러봤습니다. 협력축 덕어. 시설이 좋진 않아요. 지금 딱 이정도 넓이에요. 아, 예쁘다. 간중석으로 나왔는데 제가 지금 체감하는 건 이제 100주년이라고 했잖아요. 내년은 이게 일본에서도 가장 오래된 야구장이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죠. 굉장한 어떤 전통? 그리고 다 돈구장이랑 이런 임조잔디로 변화를 주는데 여기는 이 경기장 흙에 대한 장인정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걸로 투어 끝. 고시엔구장, 뮤지엄 투어를 했고 바다치미츠루의 만화 일부분이 각자원 유지엄에 전시되어 있는 걸 봤을 때 좀 되게 좋았고 오늘 사람이 엄청 많이 왔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올해 한신타이거즈가 한 38년만에 재팬시리즈 우승을 했대요. 38년만이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LG 트윈스 우승한 것보다 더 오래된 거예요. 이거는 진짜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를 원래 걷어가는 것 같은데 그냥 선물로 준다고 가져가라고 하네요. 이렇게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서 고시엔투어 결국에는 다 했습니다. 그래도 후회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몸이 안 좋다고 오늘 안 왔으면 어쨌든 두구두구 아마 후회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고시원... 고시원이래. 어... 고시원은 아니고... 아무튼 고시엔투어 종료입니다. 굉장히 기념이 될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엠스트라엑의anim이 될 것 같아요. 지금oyang-choo-choo 이준석이죽 저지 quindi 지금이 포인트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